김해경 씨와 이재명 후보, 이 후보가 대선 행사 도중에 김해경 씨와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육성을 공개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는 내가 때렸다는 얘기도 있던데 라며 괴소문을 일축했습니다. 잠시 후에 통화, 공개된 통화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함께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이재명 후보 측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양도세 완화, 당론 따르겠다. 여당은 연내의 처리 방침입니다.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모두 부동산 민심 잡기 행보를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나 윤석열 후보가 양도세 완화하고 더 나아가 종부세까지 폐지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이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는 양도세 완화, 당론 따르겠다라고 밝힌 겁니다. 여당은 종부세 폭탄 고지서 발송을 앞두고 양도세라도 줄여야 한다라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야구복을 입고 프로야구 고척돔 부장에 찾았습니다. 주먹 악수도 했습니다. 대통령이 더 젊어져야 한다. 국가대표 점퍼 차림으로 혼자서 야구 직관을 한 겁니다. 한국 시리즈 직관을 했는데 한국 시리즈 티켓 구하기가 힘듭니다. 원래 한국 시리즈 티켓 구하기 힘들뿐더러 이제 직관 가능해진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줄 서서, 몇십 분 줄 서서 입장하는 모습까지 찍혔습니다.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병무총이 군 입대를 독려하는 홍보 영상을 만들었는데 현역 단여하여 남자다라는 식의 메시지에 2030들이 분노하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정부가 공익근무에 대한 선입견을 키웠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병무총은 논란의 유감을 표명하고 영상을 수정키로 했습니다. 물론 공익근무도 병역에 의무를 다할 수 있는 방법이긴 합니다만 국방부나 병무총이 조금 더 세심하게 메시지를 썼어야 했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경영신문입니다. 아직 위드 코로나를 본격화하지 않았는데 벌써 적신호가 켜졌다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신문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오늘 아침 함께하신 전문가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손정희의 변호사님, 바르다 박사원 선생님,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나왔습니다. 돌직구촌 강철부대 부산의 전재수 의원 기자 출신의 한신대 김수경 교수 나왔습니다. 모두 어서 오세요. 오늘 저희 김진애 돌직구쇼에서 주말 동안 숨가쁘게 이루어졌던 두 대권 후보의 대선 행보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윤석열 후보 관련 소식입니다. 한국 시리즈의 표를 어렵게 구해서 야구 광인 윤석열 후보가 야구로 직관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종부세 문제가 많다. 이거 폐지할 수 있다라고 시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 소식 지금부터 하나씩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 시리즈 프로야구 직관이 가능해진 지 얼마 되지 않았죠. 거기에다가 한국 시리즈는 원래부터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표를 구하는 게 쉽지 않았는데 대선 후보라도 마찬가지였죠. 예외 없었습니다. 표 구하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 모습 살펴보시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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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구 프로그룹을 깔고 앉아서 수업을 들을 정도로 야구 광이었고 대전에 근무할 때는 한화, 대구에 근무할 때는 삼성, 광주 근무할 때는 해태 기아, 지방 근무할 때 그렇게 많이 다녔습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로 관람이 가능하다고 해서 저도 좀 보고 싶다고 했더니 우리 템프에서 만든 모양입니다. 저도 아주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날씨 좋은 가을에 우리 좀 그동안 코로나로 찌들었던 우리 국민들과 함께 야구 경기를 보게 돼서 지금 뭐 안차가 나온 모양인데 그 날에 가서 좀 봅시다. 우리 요정도만 하겠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어제 두산과 KT의 한국 시리즈 1차전을 관람한 건데 어떤 유니폼을 입고 올지가 사실은 두산 팬이나 KT 팬 입장에서는 매우 민감한 문제였을 텐데 방금 보셨던 것처럼 윤석열 후보의 선택은 대한민국 국가대표 점퍼와 국가대표 모자를 착용했습니다. KT나 두산 어느 쪽을 선택하지 않고 공정하게 양쪽을 다 응원하겠다는 모습이었는데 함께 보시죠. 표 겨우 구했다. 대권 후보도 한국 시리즈 표는 겨우 구한 거예요. 그만큼 표 구하기가 힘들죠. 한국 시리즈 직관. 윤석열 후보. 어제 두산 대 KT. KT 대 두산의 한국 시리즈 1차전 관람. 국가대표 점퍼와 모자 차림이에요. 괜히 여기서 두산 유니폼 입거나 KT 유니폼 입으면 어색해지거든요. 30여 분 줄 서서 고척돔에 입장했습니다. VIP라고 먼저 다른 통로로 신속 입장. 이런 거 없어요. 줄 서야 됩니다. 예외 없어요. 시민들의 싸인 사진 촬영 요청에 응하며 관람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자 우리 김병민 대변인. 코로나로 침체에 이어온 프로스포츠 활성화에 대한 관심 표명을 위해 직관한 거다라고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 예매가 치열해서 제일 꼭대기 4층 좌석을 간신히 구한 거다. 사실은 저 고척돔이 커서 4층 좌석 꼭대기가 장단점이 있어요. 일단 장점은 전반적인 어떤 야구 플레이를 다 볼 수 있다. 단점은 너무 멀다. 그런데 그 먼 자리에 앉은 거예요. 윤석열 후보 옆자리에 열성 여권 지지자. 민주당 지지자나 이재명 후보 지지자가 앉으면 어떡하냐. 캠프에서 이런 걱정도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후보는 신경 쓰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박정아 대변인. 야구 좋아하시잖아요. 저도 표 야구 좋아합니다. 지금 저희 우리 특히 박정아, 김진, 전재수. 여성 우리 두 분도 야구 좋아하시겠지만 야구에 대한 남다른 열정을 또 갖고 있는 세 사람인데 대통령이 청와대에 계실 때 대통령이 야구 직권했던 적 있습니까? 모시고 갔던 적 있어요? 한 번인가 어디 다녀오셨던 거로 저는 기억해요. 그때는 대통령이니까 줄 안 섰죠? 줄 안 서죠. 당연히 대통령이 줄 안 서면 안 되지. 경호 문제 때문에. 경호 문제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어제 줄 섰습니까? 원래는 아마 참모진들이, 그러니까 표는 미리 구해놓고 참모진들이 미리 정해진 동선이 있었던 것 같다. 그러니까 여야 주요 대통령 후보가 되면 경호가 붙습니다. 총리급 경호가 붙어서 아주 사뭄한데 그렇게 안 가고 바로 지금 우리가 소개해드린 것처럼 30분 동안 그냥 같이 줄을 서서 있으면서 셀카를 찍었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그렇군요. 김수영 교수님, 국가대표 점퍼를 입은 이유는 저희가 추측한 그 이유 맞습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 윤석열 후보가 두산베어스 팬이다라는 얘기를 언뜻 들은 것 같기도 한데 막상 어제 인터뷰에서는 자기는 특정 구단을 지지하지 않고 워낙 지방순환 근무를 많이 다녔는데 대전에서 근무할 때는 한화 팬이었고 광주에서 근무할 때는 혜택 기하 팬이었다. 이런 식으로 어쨌든 대선 후보가 되었고 전국에, 전 국민의 어떤 지지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센스 있게 자기는 그 지역에 가면 그 지역 구단을 응원한다고 얘기한 걸로 봐서 일부러 괜히 두산 옷을 입거나 KT 옷을 입어가지고 특정 지역 혹은 특정 사람들을 지지한다는 의미보다는 국가대표 점퍼를 입어서 저기서 두산 유니폼 입으면 KT 팬들이 보면서 정말 이상해지죠. 이상해지죠. 분위기 이상해지죠. 여러 가지로 아마 참모 쪽에서도 다 생각하고 고려해서 국대점퍼 입는 게 가장 좋겠다라고 조언을 한 것 같습니다. 저기가 저 4층 가장 높은 데 거기 맞죠? 저도 가보지는 않았는데 4층의 가장 꼭대기 자리고 아무래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멀리서 봐야 되기 때문에 좋은 자리는 아니에요. 사실 좋은 자리는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자리겠죠. 좀 싼 자리, 외곽 자리. 워낙 표가 귀하다 보니까 사실 이런 상황에서 대선 후보라고 해서 표를 다른 방식으로 좋은 표를 얻으면 사실 어떻게 보면 늘 그가 얘기하는 공정과 상식에 반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어렵게 4층 표를 간신히 구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또 야구하면 부산, 부산하면 전재수, 전재수하면 롯데, 롯데팬이시죠? 그렇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야구 직관 어제 장면 보셨는데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일상회복, 1단계에 저희가 지금 접어들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코리안 시리즈가 딱 그 시점에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관중들, 그동안 야구 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어마어마했네요. 어제 한국 시리즈 고척돔. 거의 아마 표가 다 매진이 되고 그랬을 텐데. 저기 고척돔이 실내 보험 부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야구를 할 수 있는 저런 공간인데 사실은 저런 야구장이 좀 많았으면 하는 건데 어제 2030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정치권이 2030 세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호명하고 소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아마 기획된 행사인 것 같고 예를 들면 저기에 표를 사진에 구하고 VIP석에 앉는다거나 그러면 이제 말썽이 많이 나겠죠. 그런 측면에서 줄 서서 일반 관중들과 함께 관람을 하는 것은 후보 입장에서 볼 때 대중들과의 스킨십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보면 굉장히 적절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윤석열 후보가 야구광으로 알려져 있는데 충암고등학교 모교? 충암고. 야구가 굉장히 유명한 고등학교인데 지난 9월 충암고를 방문해서 모교 후배들이죠. 야구부 선수들과 유니폼을 함께 입고 자 이렇게 옛날에 추억도 얘기하고 또 시구를 직접 한 적도 있는데 충암고면 박정하 대변인 굉장히 유명한 야구 명문고 아닙니까? 명문, 고교 야구 명문 중에 하나죠. 저는 강원도에서 학교를 다녀서 옛날에 충암고등학교가 야구를 어떻겠다 이러면 충청도가 어디 학교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고 서울에 있는 야구부인데 우리 프로야구가 되기 전에 고교 야구가 한동안 굉장히 인기였죠. 인기를 굉장히 인기 몰이를 했죠. 그때 당시도 신일고, 충암고 몰이에서 굉장히 명문고등학교였어요. 부산고등학교도 신일, 충암, 부산고, 인천의 동산, 인구 이런 게 아주 유명한 고등학교 야구 중에 하나인데 충암고가 바로 야구 명문고등학교 하나였어요. 그래서 여름에 저기 가서 모교에 있는 야구 선수들하고 저렇게 사진도 찍고 시구도 했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한때 화제가 되긴 했는데 어제는 드디어 코리안 시리즈까지 관람을 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진짜 야구 강의군요, 윤석열 후보가. 아까도 소개 잠깐 나왔지만 학교 다닐 때 야구 글러브를 깔고 앉으면서 공부를 했다고 할 정도로 이렇게 야구 강의였고 사실은 저희 때 보면 저는 중학교 때 프로야구가 개막을 했는데 그때 개막식 보고 저는 MBC 청룡의 팬이 될 정도로 하여튼 중고등학생들한테는 야구 무조건 굉장히 좋아하는 스포츠였어요. 저는 엄청난 롯데 팬인데. 엄청난 롯데 팬. 나왔어요. 거의 꼴찌 비슷하게 해서. 한화 팬 앞에서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한화 이글스 앞에서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롯데가 야구를 좀 더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왜 윤석열 후보가 학생 때 야구 글러브를 밑에 깔고 수업을 들었을까에 대해서 그냥 야구 좋아하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특히 야구에 별로 관심이 적은 분들은 그게 아니라 야구 글러브는 가죽 소재라 기를 들여야 되거든요. 전재수의는 잘 알죠. 잘 알죠. 많이 깔고 앉아서 가죽이 부들부들해져야 돼요. 그래서 책 사이에도 놓고 비구도 자고 저도 어렸을 때 엉덩이에 깔고 그러니까 이런 행동이 진짜 이건 야구 좋아하는 행동이라는 거죠. 글러브가 뻣뻣하면 안 되니까 이걸 자꾸 깔고 밟고 해서 부들부들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요. 저거 많이 해봤습니다. 저희도. 저희도 이제 뭐 점심시간에 10분이라도 더 야구 축구 이거 하려고 도시락은 2교시에 먼저 까먹고. 그렇지. 그래야 이제 점심시간 때 조금 더 야구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수업 끝나자마자 이제 친구들 모아가지고 꼭 9명 없어도 2팀이 없어도 야구 다 합니다. 그 벽에다가 이제 포수 글러브 그려놓고 두 명만 던지는 사람 치는 사람만 있으면 또 야구합니다. 굉장히 많이 했던 기억이 있고 아무쪼록 우리 롯데가 야구를 좀 잘해서 좋겠다. 한화의 팬 앞에서 그런 말씀하지 말라니까요. 막상막하예요. 그렇죠. 그래서 야구 글러브로 이렇게 길들이는 그런 거는 진짜 야구를 좋아했던 모습 같아요. 이해를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차기 대권 후보 지지도도 새롭게 나왔는데 지지율 한번 공개가 된 결과 살펴보겠습니다. 차기 대권 후보 지지도입니다. 뉴데일리 시사 경남 PNR 피플 네트워크 리서치 여론조사 결과인데 손정협 변호사님 여론조사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분석해 주시죠. 윤석열 후보가 48.3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32.2%인데요. 국민의힘 야당 후보가 확정된 이후에 컨벤션 효과가 어느 정도 유지될 것인가가 관건이었는데 이번 주 이번 결과까지 포함해서 상당 기간인 컨벤션 효과가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퍼센트 차이가 15% 이상이 나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로서는 좀 긴장해야 되는 수치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윤석열 후보 측에서 긴장을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말이지만 야구 직접 창간하면서 청년층의 지지를 결집시키기 위한 행보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컨벤션 효과가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까지는 지속되고 있다는 손정협 변호사님 분석 들어봤는데 박정하 대변님, 컨벤션 효과가 이렇게 좀 지속되고 꺼지지 않는 이유,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이재명 후보가 힘든 국면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선 후유증이 좀 있었고 이후에 대장동권에 대해서 여전히 국민들 의혹을 털지 못하는 상황인데 윤석열 후보는 그에 반해서 일단은 경선 후유증이 없었고 그다음에 정권 교체에 대한 지수 열망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지난주 말부터 사실은 이번 주 쭉 나오는 게 이후에 컨벤션 효과가 거품에 약간 좀 걷어지면서 실질적인 여야 후보의 지지도를 나타낼 수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어제 나온 거는 높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이제는 뭐 국민의힘이 선대위 구성 관련해서 이런저런 논란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 지지율을 유지할 수 있느냐 아니면 이 지지율이 다소 좀 꺼지느냐 뭐 이런 기로에서 했는데요. 선대위 구성도 말끔히 빨리 정리가 되고 그래서 본격적인 선거 국면에 돌입을 해야 지금 유지하고 있는 우위가 지속되지 않을까 싶고요. 당분간은 사실은 이 격차는 다소 줄 수 있는데 윤석열 후보의 우위가 당분간은 얼마 가면 지속되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전망을 좀 해봅니다. 박대변인 전망이었고요. 저는 이 결과에서 김수영 교수님, 기자 출신 하셨잖아요. 심상정, 안철수 두 후보의 여론조사 결과를 좀 주목하는데 심상정 2.8, 안철수 3.8입니다. 심상정 후보나 안철수 후보 모두 다 이제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와 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단일화를 할 건지 여부에 있어서 이 두 후보의 지지율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2.8, 3.8 어떻게 보십니까? 생각보다는 좀 높지 않은 편이죠. 지금 심상정 후보도 단일화는 없다라는 아주 단호한 입장이고 지금 안철수 후보도 물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심상정 후보가 계속해서 단일화하지 않고 그냥 쭉 간다면 본인도 쭉 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앞으로의 또 정치 행보에도 영향을 미치고 해서 그런데 사실상 이제 워낙 지금 지지율 자체는 높지 않게 나오고 있어서 대선에 미칠 영향력 자체는 그렇게 높지 않을 것으로 이 조사 결과로만 봤을 때는 보이고요. 워낙에 지금 정권 교체냐 아니면 정권 재창출이냐의 이런 갈림길이 있고 두 지류가 아주 크게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양자 대결 같은 걸 했을 때는 심상정 후보나 안철수 후보가 높게 나올 수도 있지만 결국 정권을 바꿀 거냐 아니냐를 묻는 이러한 다자구도의 여론조사에서는 아무래도 정권을 바꾸자 혹은 아니다 정권을 계속 유지하자라는 이 두 쪽으로 표를 몰아주는 식의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상외로 심상정, 안철수 두 후보의 지지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는 분석 김수영 교수님의 분석 들어봤고요. 그런가 하면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가 윤석열 후보에게 건네줬다는 그 비단주머니의 첫 번째 내용물을 공개가 됐고 시험도 됐습니다. 킹크랩 사건을 많이 기억하실 텐데 이와 같은 대선 국면에서의 여론조작 시도를 막는 프로그램을 국민의힘이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고 공개를 한 겁니다. 이게 이 대표가 건넨 비단주머니 1호 전략인데 그 프로그램 이름이 킹크랩 잡는 전설 속의 문어 크라켄이라고 합니다. 들어보시죠. 민주당에서도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는 절대 어줍지 않은 여론공작이나 민심 왜곡에 대한 어떤 투자를 하는 것은 포기할 것을 약보를 합니다. 여론조작 등의 행위를 꿈도 꿀 수 없도록 저희가 추적하고 또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도구를 먼저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송영길 대표나 이재명 후보 부인 김혜경 씨 관계에서 루머 커지는 것에 대해서 크라켄로 내부 단속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여기는 어떻게 보시죠. 저희는 내용을 보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재명 후보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신들끼리 알아서 만들어라. 왜 남의 당에서 서비스해야 되는 걸 요구하느냐. 참 그저 딱합니다. 이준석 대표가 직접 마이크를 잡았고 이영 의원이 직접 크라켄 프로그램 시연까지 했다는데 손정혜 변호사님, 크라켄 이거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일단 크라켄은 댓글 내용이 아니라 이상 행위가 있는지 없는지를 감시해서 이상 반응이 있다, 기계적 조작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을 분석해서 보고하고 설명할 수 있는 단계까지는 정보가 수집되는 구조라고 하는데 좀 생경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매크로가 처음 나왔을 때도 이해하는데 항상 걸렸는데 아마 매크로로서 댓글 조작하는 것을 크라켄이 분석하고 감지해서 그 이후에는 이상 행동에 대해서 신고를 한다거나 수사가 진행된다거나 이렇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중요한 선거 때마다 사실은 댓글 조작이 있었고 예를 들면 국정원 댓글 사건도 생각이 나고요. 민주당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댓글에 대한 여러 가지 매크로를 동원했던 전략들이 있어서 국면 선거에는 도움이 될 수 있는데 한 정당이 한 정당의 이익에 부합하게 이런 크라켄 같은 기술적 조치를 하는 것이 타당한지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국민의힘이 국면 선거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필요한데 오히려 공적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라든가 또 이런 조작의 환경에 노출되는 포탈 사이트 이런 데서 자체적으로 이런 걸 하면 오해의 소지가 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크라켄 자체의 작동 원리를 보면 일단 개인정보들을 수집해야 되잖아요. 그 과정에서 어떤 개인정보법 미반이라든가 또 정치에 불공정하게 개입한다는 우려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 과거에 민주당에서 이거 상대방이 쓴 것 같아서 고소를 했는데 사실 아니었었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국민의힘도 자체 이걸 돌리다가 또 내부의 어떤 사람들이 이용했을 때의 문제도 불거질 수 있어서 제3의 중립적인 기구에서 이것을 담당한다고 한다면 훨씬 더 공정한 선거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전 손정익 변호사님 말씀 중에 정말로 공감하는 부분이 여야 두 분께 좀 묻겠습니다. 박정하 대변인. 아니 선관위는 말이죠. 국가기관인데 이런 거 개발 안 하고 뭐 했습니까? 아니 댓글 조작 사건 때문에 대한민국이 난리가 났었고 잠재적 대권 후보 문재인 대통령의 최대 복심 김경수 지사가 구속됐잖아요. 두루킹 사건 때문에 산채에서 두루킹 돌려서 킹크랩 돌려서 두루킹 경봉호 일당들이 대선 국면에서 본인들에게 유리한 댓글 달게 매크로로 이 댓글 조작, 여론 조작, 범죄를 두세 번 선관위가 목도하고도 이런 거 개발 안 하고 뭐 했습니까? 선관위는? 듣고 보니까 저도 뭐 그러네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손정위 변호사님 말씀 듣다 보니까 그러니까 매크로 했다는 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선거에서의 여론을 조작하려는 것 같고 그거를 지금 막고자 만든 크라켄이 이상징후가 있으면 그건 사인을 주는 그런 건데 충분히 생각해서 만들 수 있었을 텐데 선관위는 아마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예산도 없고요. 직원도 없고 저희가 할 형편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규칙이지만 그런데 저는 뭐 지금 손정위 변호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가 먼저 앞서가는 행정들이 좀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선관위에서는 좀 부족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기 때문에 야당에서 만드는 국면이 나온 거다. 그렇게 지금 뭐 계속 매크로 때문에 난리가 났고 그다음에 결국엔 사건도 커졌는데 그 건에 대해서 차단하거나 아니면 방지할 방법을 안 만들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자위책으로 저렇게 크라켄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신화에 등장하는 거대한 문어 괴물 이름이 크라켄인데 킹크랩 등을 먹고 산다. 랍스터 전재수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이준석 대표가 비단주머니 말씀을 하시길래 상당히 대단한 무슨 비법이 있는 줄 저도 뭐 사실은 과연 뭘까 이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좀 싱겁다. 아직 별거 아니다. 네, 싱겁다. 별거 아니다. 저거 이제 앱을 개발하는 개발자들한테 저것을 할 수 있는 앱을 만들어라 그러면 금방 만듭니다. 저게 이제 우리가 이제 이전에 있는 이명박 대통령 국정원 국가권력기관, 정보기관을 동원해가지고 대한민국의 최고의 정보기관, 권력기관을 동원해가지고 컴퓨터 자판 앞에 앉아가지고 댓글 나는 그런 이제 공작이 있었고 뭐 킹크랩, 이 민간인들인데 민간인들이 공모를 해가지고 했던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것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수준을 그러한 댓글 이런 걸로 가지고 국민들의 어떤 여론을 조작할 수 있다라는 그런 오만함이 이제 반영이 된 것인데 중앙선거관림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민주주의를 저해하는 그런 이제 여론 조작 이것이 과연 국민들에게 먹힐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공작을 하는 여야 정치권이 있다면 그럼 국민들로부터 거부당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중앙선거관림위원회는 이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와 완전 별개다 독립된 선거사무기관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론 조작 댓글을 가려낼 수 있는 저는 이제 앱을 만든 것이 과연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을까 오히려 국가기관 공적 역할에서 역할을 조금 더 할 수 있는 그런 자극이 되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의 의견이 좀 다르죠. 자위책이다. 저거 별거 아니다. 두 분의 의견도 상의한 의견 들어봤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를 동시에 겨냥했다라는 분석이 나오는데 쌍특검을 촉구했습니다. 고스톱의 쌍피가 생각나는데. 쌍특검. 여야 후보 모두 중요 범죄의 연루. 쌍특검 조속히 받으라. 정치적 공방만으로 대선 치르겠다는 것은 국민을 기망하는 사술. 당당하다면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그렇지 않으면 더 배드 더 어글리 된다. 나쁜 놈 추한 놈 된다. 딱 그것도 또 나쁜 놈 추한 놈이라고 썼는데 김수영 교수께서 보시기에는 홍준표 후보가 얘기한 나쁜 놈은 누구고 추한 놈은 누굽니까? 글쎄요. 누구를 딱 찍어서 윤석열 혹은 이재명 둘 중에 어떤 사람이 나쁜 놈 추한 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쌍특검 얘기. 서로 고발 사주 의혹과 대장동 의혹. 이거를 둘 다 특검하자라는 제안이 윤석열 후보 쪽에서 어쨌든 나왔고 어쨌든 특검에 대한 국민들의 어떤 열망이 있습니다. 지금 검찰 조사가 너무 더디게 진행되고 있고 만약에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만 특검을 하는 게 부당하다면 둘 다 지금 어떤 의혹에 휩싸여 있는 두 후보가 모두 깨끗하게 특검을 받아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히자. 그것이 밝혀져야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야 국민의 입장에서도 대선 후보를 결정하는 데 누구에게 표를 줄까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특검을 받으라라는 이야기는 당연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다만 이야기 나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재명 후보 측의 어떤 대장동 의혹을 특검하는 쪽은 국민의힘 쪽에서 지명을 하고 반대로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특검은 민주당 쪽에서 지명하는 게 어떠냐 그게 서로 공평하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상대 당의 어떤 의혹에 대한 특검을 서로 지명하게 되면 결국 그 특검이 얼마나 엄정하게 모든 것을 밝힌다 할지라도 그 결과에 대해서 결국 또 정치적으로 공방이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아무리 공정한 수사를 통해서 나온 결론이라 하더라도 상대가 서로 유리한 사람을 지명했기 때문에 이런 게 나온 게 아니냐 또 수긍하지 않고 승복하지 않고 계속해서 정치적인 이것은 해석이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특검을 지정할 때 어느 정도 양당의 합의는 정해지는 선에서 쌍특검이 이루어져야지 우리 쪽에서 정하는 사람, 저 쪽에서 정하는 사람만으로 특검을 지명하는 것은 결국 또 더 큰 정치적 공방을 만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가 하면 윤석열 후보가 종부세 시즌입니다. 역대급 종부세가 부과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이 종부세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종부세가 역대급 종부세가 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종부세는 문제 많은 세금이다. 내년 이맘때엔 종부세 폭탄 걱정 없게 하겠다. 1주택자 면제 방안, 종부세 전면제 검토. 그러니까 1주택자에 부과되는 종부세는 아예 폐지를 하는 거고 종부세 체계를 전면 재검토하겠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런 뜻이죠. 근본적 문제는 과세 목적에 대한 정부의 인식이다. 문정부와 민주당, 고가의 부동산 소유했거나 다주택 가진 국민을 범죄자 취급하며 고액 세금 부과하는 것을 마치 정의 실현인 것처럼 주장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집권 여당의 입장일 수밖에 없는 이재명 후보는 양도세 완화에 대해서 당의 뜻을 따르겠다라고 밝혔다라는 대목도 함께 말씀드립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소식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목 공개하죠. 부산, 재미없다. 이재명 후보가 발언을 했는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특정 지역을 폄하한 거 아니냐라는 논란까지 나오고 있다는데 이재명 후보 측에 해명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재명 후보와 김혜경 씨가 부부지간의 굉장히 돈독함을 과시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선 행보 도중에 김혜경 씨에게 전화를 건 겁니다. 김혜경 씨가 전화에 응답을 했는데 자기야! 라고 응답했다죠. 들어보시죠. 원래는 영상통화로 어떻게 해볼까 그랬는데 지금 꼬매가 지금 왜 이렇게 꼬매가 난데요. 제가 때려가지고 그렇다는 소문이 있다면서요. 진짜? 기다려줬어요. 천은이 없어서. 여보세요? 네, 저입니다. 어, 자기야. 아직도 날짜를 안 잡았답니다. 이게 알 수가 없는 퍼플이에요. 자기 그렇게 강요하지 마세요. 그럼 꼰대 같아요. 어허, 양반이. 제가 이번에 사고가 있어서 다쳐보니까 정말 옆에서 이렇게 손잡아주는 남편이 있다는 게 너무 든든한 것 같아요. 제가 잠시 기절을 했었는데 눈을 딱 뜨는 순간에 우리 남편이요. 이 사람아! 하면서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무뚝뚝하시던데. 상상에 안 가시죠, 여러분들? 네. 그래서 사실 아, 좀 되게 뭉클했어요. 제가 이제 밤에 시민대에 누고 이 사람은 화장실을 갔는데 갑자기 뭐 빈병소리 비슷하긴 하더니 쾅 소리가 나는 거예요. 정신을 잃고 있어. 이 사람 가면 어떡하지. 살아온 인생이 갑자기 쫙 떠오르는 거예요. 그렇죠. 고생만 하고. 손정인 변호사님, 이제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이재명 후보가 김혜경 씨가 공개를 한 건데 사실은 이 남편 입장에서 갑자기 와이프가 정신을 잃고 쓰러지면 이재명 후보 얘기한 것처럼 아, 이 사람 그냥 가는 거 아닌가 죽을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 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김혜경 씨가 밝힌 바에 따르면 정신을 잃고 눈을 떴는데 이재명 후보가 막 울고 있었다. 이거는 사실은 처음 공개되는 에피소드죠. 일단 제가 이 사안을 보면서 정치가 참 비열하다. 이런 생각을 들었던 게 한순간에 사실은 이재명 후보를 굉장히 재질 나쁜 가정폭력범으로 매도하는 각종의 어떤 사설 정보지라든가 이걸 기초로 한 뉴스 보도들이 좀 나왔었거든요. 후보나 후보 배우자, 그 가족 입장에서 굉장히 모욕적일 것이다. 후보자, 배우자가 보통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스트레스 받아서 아파서 병원에 가면 우호적이고 좀 동정심의 어린 그런 기사들이 있었고 여야를 막론해서 좀 응원하는 빨리 쾌차하게 바라는 이런 보도가 나오는 게 사회의 일반 상식일 것인데 뭔가 구급차에 실려가니까 마치 나쁜 짓을 저지른 것처럼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경찰에서 수사하고 접근금지 조치 내려져야 되는 사안이죠. 무분별하게 이렇게 허위 사실이 유포되는 우리 현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작용, 반작용의 원칙이죠.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구급차에 신고하는 119에 신고하는 내용도 공개할 수밖에 없고 사진까지 공개할 수밖에 없고 또 자기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간 게 좋다. 이걸 역설적으로 증명을 해내는 가정들을 보여줄 수밖에 없어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정책에 대한 담론을 이야기할 때 근거도 없이 가정폭력범으로 매도해서 이거 가지고 보도를 봐야 되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정치적인 환경이 좋지 않다. 그래서 근거 있는 소문 근거 있는 어떤 보도 그리고 근거 있는 사실관계에 대한 체크가 정말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주요 언론들을 보셔야 돼요. 인터넷 언론 이런 거 보지 마시고 주요 책임감 있는 언론 보도를 보면 저런 내용에 대해서 괴소문이 보도로 나간 적은 한 번도 이번에 없었는데 주요 언론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손정민 변호사님 이재명 후보가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부인 입장에서 사실은 내가 정신을 잃고 깼는데 평소에는 그냥 좀 우뚝뚝하던 양반이 갑자기 울고 있는 거 보면 좀 울컥하잖아요. 감동적이고. 부부 사이에 그런 일은 있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더군다나 정신을 잃고 기절을 하면 응급상황으로도 변모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순간 그런 어떤 위기의식에 눈물을 흘렸던 거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이재명 후보가 이 사람아 라고 하면서 울고 있었다라는 거죠. 부부가 싸울 때도 있지만 같이 어떤 공통의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고 위기를 극복하면 사실은 그 동지애 같은 우정이 굉장히 돈독해지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저런 경험이 있었는데 이제 출산 과정에서 정말 응급수술을 들어가니까 밖에서 울고 있더라고요. 신랑이? 아무리 나한테 잘못을 하더라도 그때 그 기억으로 이제 단단해져서 부부가 이제 같이 가는 것인데 아마 그런 감정들을 저렇게 표현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일각에서 지나치게 이 두 사람이 관계가 평소에 좋지 않았다는 둥 이런 소문이 나오니까 굳이 우리 그럼 밖에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내밀한 부부 간의 어떤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저런 표현이 나온 것 같습니다. 호칭을 전재수 의원님 김명웅 씨가 이재명 후보에게 평소 자기야라고 합니까? 그건 모르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자기야가 나온 거 보니까 평소 호칭을 같아요. 그런데 평상시에 여보야로 하는지 자기야로 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상호님은 우리 전재수 의원님께 뭐라고 부릅니까? 고칭을 안 부릅니까? 저 보고 잘 안 부르죠? 아니요 아니요. 누구 아빠 이럴 수도 있겠다. 아니요 저보고 아주 저런 표현도 하고 다양합니다. 자기야 여보야 아주 저는 다양하게 듣고 있고 그런데 모르긴 몰라도 이재명 후보하고 김혜경 이재명 후보 부인 사이는 제가 이제 여러 차례 들었는데 집에 들어가면 한 두세 시간 정도 수다를 떤답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두세 시간씩 떨 수다가 뭐가 있습니까? 했더니 아무튼 이게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부부 사이에 대화가 굉장히 많답니다.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정상도 남자들은 이해 안 되죠? 잘 안 돼서 그런데 이제 이재명 후보도 안동 분인데 대개 사이가 좋은데 이번에 사실은 이게 외국 뉴스 가짜 뉴스가 조금 좀 저렇게라도 대응을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저게 이제 11월 10일 날 한 밤 12시 50분 그리고 구급차가 온 거는 새벽 1시 반인데 그날 점심 먹기 전에 이미 SNS상에서 굉장히 광범위하게 퍼졌습니다. 때렸다. 그걸 보니까 이게 과연 조직적으로 또는 자발적으로 해가지고 이 정도 퍼질까 이런 의욕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강력하게 대응을 하고 저렇게라도 어떤 세력이 있을 것이냐.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어떻든 우리가 다친 거잖아요. 더더구나 순간 기력이 약해져가지고 쓰러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가슴이 들컥 내려앉죠.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부상을 입고 다친 것을 가지고 거기에 소금을 뿌리고 또 왜곡 가짜뉴스 또 이전에 이재명 후보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 이미지의 일단을 확대 재생산하고 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재명 후보가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 자리까지 섰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악정고투 고군분투 하다 보니까 싸움 딱이다 또 독한 이미지가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 이재명 후보 본인의 내면이라든지 감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서툽니다. 오히려 이번 가짜뉴스 외국뉴스에 대응해가지고 저런 면모를 내보이는 것이 내면이라든지 감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 더 자주 또 서툰 것을 좀 내보일 수 있는 그런 또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분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이에 대해서 진중권 전 교수는 이런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진중권 교수입니다. 신파 또 문쿨 울컥이냐 이재명 캠프 홍보의 문제는 모두 인위적이라는 것 정치적 피로에 맞춰 억지로 연출한다는 느낌 아내 때렸다는 소문도 후불이기 전에 남편이다라는 어울리지 않는 이미지를 내세운 게 단추다 라고 진중권 전 교수는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판단은 여러분들께서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이재명 후보 측이 119에 전화를 한 녹취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이 괴소문들 때문이겠죠? 들어보시죠. 네, 119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김소영 교수님, 이 녹취를 공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아무래도 지금 좀 전에 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괴소문이 돌고 있죠. 아내를 때려서 뭔가 이제 어떤 얼굴이 찢어진 거 아니냐 병원에 간 거 아니냐라는 소문이 계속 도니까 그 당시 상황을 담고 있는 녹취록을 공개해서 아내가 그게 아니라 이제 토사광란이라고 하죠. 갑자기 복통이 심하게 오거나 해서 이제 쓰러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런 괴소문이 아직도 돕니까? 굉장히 많이 퍼져 있다고 합니다. 사실 저도 그 괴소문의 정체가 뭔지 몰랐었는데 유튜브에 직접 나와가지고 본인이 아내를 때렸다는 얘기가 있지 않냐고 이제 웃었잖아요. 그래서 아, 이게 폭행에 대한 이야기였구나라는 걸 저도 뒤늦게 알았는데 굉장히 인터넷 같은 곳에서는 많이 돌고 있고 증권과 정보지 이런 찌라시라고 소위 말하는 그런 곳을 통해서 이제 얘기가 많이 돌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최대한 그 상황을 담고 있는 거의 모든 정보들이 지금 다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요즘 TMI라고 하죠. Too much information이라고 너무 많은 정보들이 지금 이 사건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다치긴 했지만 좀 해프닝일 수 있는 일인데 너무 많은 정보들이 이야기되고 있고 또 이재명 후보 측에서도 물론 이제 억울한 소문들이 돌고 있으니까 이를 항변하기 위해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긴 하나 이제 좀 이 기회를 빌어서 혹시 그동안 이재명 후보에게 더 씌워져 있었던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이미지들 예를 들어서 여배우 스캔들이라든가 형수 욕설이라든가 좀 안 좋은 이미지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 기회를 빌어서 아 뭔가 좀 아내를 좀 사랑하고 다정하게 챙기는 남편의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도 한편으로는 활용하고 있다. 그게 악의적으로 활용한다기보다는 이렇게 된 김에 그런 부분들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자 라는 의미로 좀 너무 많은 정보들이 생산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김혜경 씨를 후송해준 119 대원 이재명 후보도 구급차에 탔는데 그 119 구급 대원이 소방당국으로부터 해당 소방소로부터 불려가서 미리 보고 안 했다고 질책을 받았다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직장인 익명 게시판 블라인드에 올라온 글인데 유명 대선 후보 가족 안전히 이송해주고 불려가 3시간 조사받은 게 정상이냐라는 글이 올라왔어요. VIP 이송 보고 안 했다고 몇 시간이나 조사와 질타가 있었다. 대원들 비벗날 소방소로 불려와 죄인처럼 고개 숙이고 조사받았다. 경기도청 직원이 작성한 걸로 추정이 되는데 소방대원들 김혜경 씨와 이재명 후보를 이송해준 소방대원이 소방서에 불려와서 비벗날에 VIP 호송 정보를 보고 안 했다며 질책을 받았다라는 글이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논란이 되자 이재명 후보 측에서 이건 가짜뉴스다라고 부인을 합니다. 그 이야기 들어보시죠. 구급대원들이 왜 VIP를 상부에 보고를 하질 않았냐라고 하는 이유로 2, 3시간 이렇게 닥달을 당했다. 그런 보도가 있던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조금 이것도 악의적인 그런 가짜뉴스 형태의 작용이 있지 않는가 싶은데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이것도 가짜뉴스다라고 거듭 사실이 아니다. 가짜뉴스다라고 부인을 했는데 확인 결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와 해당 본부 관계자 모두 그런 질책이 있었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예요. 이송 보고 누락 이후로 출동 대원들 질책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부적절한 조사 진행한 해당 직원 엄중 경고 후 위법시 문책 방침. 해당 본부 관계자 VIP 이송 씨 이런 일이 있었다. 인수인계 정도 있지만 규정 없고 필수도 아니다. 그럼 결국 규정도 아니고 필수도 아닌 일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하에서 누군가가 저 소방대원들을 질책한 일이 있었는데 굉장히 부적절한 질책이죠. VIP 보고를 안 했다고. 그런데 이재명 후보 측에선 사실 확인해봤는데 이건 가짜뉴스다라고 또 언론 탓을 한 셈이 돼버렸습니다. 박정원 대변인. 이해식 의원이 사실 확인을 제대로 안 해보고 가짜뉴스로 탓을 돌린 겁니까? 아니면 이걸 알고도 숨기려고 한 겁니까? 이게 논란이죠? 그건 확인해봐야 되는데 이해식 의원이 공교롭게도 행안이 소속이에요. 소속이에요. 그래서 소방본부에서 일어난 일들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데 본인이 아까 저희가 화면에서 본 것처럼 확인한 후에 가짜뉴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속내가 뭔지는 모르는데 저는 유감스럽게도 지금 굉장히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일을 오히려 키우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잘못된 인식 그러니까 모두 나한테 불리한 거는 가짜뉴스라고 생각하는 적에 저렇게 만들어 온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공교롭게도 이해식 의원 말씀 자꾸 드려야 되는데 처음에 저희가 우리 이재명 후보 하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모두 다 궁금해하는 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딱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처음에 알려진 거는 낙상사고라고 알려졌어요. 낙상사고라고 알려진 거는 저희가 지금 통화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게 되는 것처럼 전혀 좀 다른 의미거든요. 저는 이 사고 자체에 대해서 의심을 품고 뭐 이런 건 없어요. 그게 맞으려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응을 얘기하는데 처음에 낙상사고라고 얘기하니까 어디선가 뭐 떨어졌나 뭐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애초 발표를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한 시간이나 두 시간 늦더라도 좀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해줬으면 발표를 해줬으면 이런 오해들이 없었을 텐데 하는 점 하나. 두 번째 좀 전에 우리 소방본부 직원들이 당일 119 출동했던 직원들이 다음 날 소방의 날인데도 불구하고 비번인데도 불구하고 왜 보고 안 했냐고 해서 쫓아가서 혼줄을 나고 또 그 혼줄을 냈던 임원은 또 지금 또 징계를 받을 처지의 상황에 처해 있는데 저는 그 부분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게 소방본부는 경기도지사가 임명권자예요. 그런데 직속 상관이에요. 그러면 통상의 경우 경기도지사 아니면 서울시장, 인천시장 이렇게 되면 대강의 우리 광역단체장 집의 주소나 아니면 아무리 모자 쓰고 마스크를 써도 대충 알 수 있을 텐데 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애써 소방본부 직원들한테 뭘 올라야 되고 몰랐다고 얘기를 했는지 그 부분도 좀 이상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청와대에서 국민 청원이 올라갔대요. 우리 소방본부 직원들이 저렇게 불이익을 당했다고 했더니 그마저도 다 없애버렸어요. 청원에서 삭제를 하고 비공결처. 이러다 보니까 대응 자체가 오히려 이런 논란을 키워버렸다. 그리고 모든 걸 다 가짜뉴수를 규정하고 잘못됐다. 확인 안 하고 얘기한 것이 이렇게 키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앞으로라도 대응할 때 좀 다 확인하고 편안하게 일반 국민들이 생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게 설명을 해주는 게 오히려 좋지 다 잘못됐다. 다 가짜뉴스다라고 하는 건 오히려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상황을 자초하는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전재수 의원님. 이거 뭐 질책이 이뤄졌다라는 것도 좀 황당하고 이거를 확인했다라고 하면서 가짜뉴스다라고 규정했는데 박자가 좀 안 맞은 겁니까? 재난본부에서는 질책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일이 10일 날에 있었던 거고 보도가 아마 11일 날에 있고 이해식 의원이 아마 12일 날 이제 아마 해명을 한 것 같은데 아마 사실 확인 과정이 아마 철저하지 못한 측면이 있지 않을까 저도 이제 자세하게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어떻든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아까 119에 앰블런스 요청을 하는 전화통화를 하잖아요. 거기에 보면 더 전체 내용을 보게 되면 전화를 받은 직원이 집 주소를 6번을 물어요. 몇 동 몇 토냐. 몇 동 몇 토라고 이야기를 해주니까 그걸 6번을 묻는데 보통 사람들도 저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지금 이제 기절해 있고 이게 이마가 찢어져가지고 이제 보기에 깜짝 놀라 있는 상황인데 집 주소를 6번을 묻거든요. 그런데 6번을 다 침착하게 이야기를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짜증도 나고 화도 날 것 같은데 뭐 집 주소를 무슨 한두 번이면 되는데 6번씩이나 물어보고 이런 거 있거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이제 침착하게 잘 대응을 했고 그다음에 그때 출동했던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고맙다, 감사하다 이렇게 또 격려받을, 격려를 여러 차례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저게 왜 질책을 받았는지 아마 내부 규정에 무슨 규정이 있어서 질책을 받았는지 이거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굳이 질책을 할 일인가 그런 의구심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해시 의원은 이재명 후보 측은 모든 게 가짜뉴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일부 사실이 다르다는 것을 말을 했다라고 해명했는데 분명히 사실이 아니다라고 재차 말씀을 하셔서 해명에도 논란이 좀 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재명 후보가 부산을 찾았는데 부산을 찾아서 부산은 재미없잖아, 솔직히 라고 발언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부산은 재미없잖아, 솔직히. 재미있는데 예를 들면 상담 같지가 않은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은 똑같은 조건에서 올라가고 싶어요. 그보다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야 돼요. 부산의 온화나 또 관광 자원이라는 이거 상당히 우수하잖아요. 과거에는 이게 부산의 고객끼리 고통이었지만 지금은 그게 매력이지 않습니까? 솔직히 부산 재미없잖아, 라는 이재명 후보 발언에 부산 출신 야당들은 발끈했습니다. 야당이 부산 출신 들은이죠. 일단 박형준 부산시장, 부산 재미없어 죄송하다. 사고의 틀이 수소권 중심주의에서 한 걸음도 모두 나와 걱정소를 따릅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요. 이해찬, 부산 초라하다 발언. 이재명, 부산 재미없잖아 발언. 이 양반들이 부산이 우습게 보이냐, 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이해찬 민주당 전 대표도 지난해 4월에 부산이 초라하다라고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된 바 있죠. 제가 부산에 올 때마다 많이 느끼는 건데 왜 이렇게 부산은 교통이 채팅이 많을까 그리고 도시가 왜 이렇게 초라할까 그런 생각을 잘 많이 했습니다. 전재수 의원님, 부산에서 지금 재선하시는데 이재명 후보는 부산이 재미없다고 하는데 부산 재미있습니까, 재미없습니까? 부산 재미있습니다. 재미있고요. 후보 재미없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보고서 처음에 조금 놀랐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고 그런데 원래 부산이라는 곳은 동부산, 부산을 크게 동부산, 서부산, 원도심으로 나뉘는데요. 동부산은 해운대, 광안리, 기장해서 바다를 끼고 있는 곳이고 서부산은 낙동강 1300리의 끝입니다. 이제 북구, 사상구, 사하구, 강서구 낙동강을 끼고 있는 곳이고 원도심은 부산의 역사를 간직한 곳이죠. 가는 곳마다 특징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재미있는 것들이 많고요. 다만 이제 제가 저도 처음에 보고서 이게 무슨 말이야 하고 놀라와서 말실수를 하신 건가 하고서 좀 꼼꼼히 봤더니 이제 부산이 이처럼 매력적인 지역마다 매력적인 특징과 특색을 가지고 있고 관광 자원도 굉장히 많고 한데 그동안 이것이 제대로 개발되지 못했다. 그런 측면에서 국가 균형 발전이라든지 이런 측면이 이제 더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다음에 부산이 1년에 인구가 7만 명씩 줍니다. 순수하게 부산에서 7만 명이 나가는데 그중에 1만 명, 1만 명이 청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 수도권은 전부 다 몰려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국가 균형 발전이라든지 또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수 있는 부산의 여러 가지 차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균형 발전 정책이 한계를 가지고 있다. 좀 부족하다. 이런 의미에서 드린 말씀이고 다만 대선 후보는 윤석열 후보든 이재명 후보든 간에 말과 글과 문장이라는 것은 남들이 듣기에 따라서 해석을 해야 된다든지 또는 오해를 할 수 있는 것들은 좀 없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세심할 필요가 있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전체적인 맥락은 균형 발전 정책 부산의 자원들을 잘 활용해서 더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도시다. 그리고 부산의 젊은이들이 유출되는 것 막아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드린 말씀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후보 측도 논평을 냈습니다. 김병민 대변인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민주당의 지역 비하 DNA를 이 후보가 계승하려는 건 강남 같아야만 재미가 있다는 자기 고백에 나선 거냐. 논평, 국민의당이에요. 작년 이해창 전 대표 부산 비하 발언이 있는 이 후보의 부산 폄훼 발언이다. 민주당의 뿌리 깊은 막말 DNA다라고 윤석열 후보 측과 국민의당도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영 교수님, 전재수 의원님 해명 쭉 들어봤는데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부산 발전이 중요하다라고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긴 했습니다만 부산이 재미없다, 솔직히 라고 말한 것도 사실이거든요. 굉장히 부주의한 발언이었던 것만은 분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야구장 가서 윤석열 후보가 뭐라고 했냐면 대전 가면 한화팬이고 광주 가면 기아팬이라고 했잖아요. 그만큼 전국의 모든 지역의 어떤 민심을 다 흡수해서 내가 표를 얻어야 되는 입장인데 아무리 전체적인 맥락을 놓고 봤을 때는 그 의미가 아니라 할지라도 부산 재미없잖아, 솔직히, 심지어 솔직하게 얘기하면 재미없다. 상대방에게 동의까지 구하고 있는 말이잖아요. 굉장히 부주의한 말이었던 것만은 분명한데요.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아까 그 안에 김혜경 씨 다친 부분에서도 가짜뉴스 얘기가 나왔는데 이 부산 지역에 대해서 폄훼 발언이 아니냐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 언론이 왜곡 보도를 하는 거다. 다 이렇게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되어 있어서 언론의 지형이 자기에게 굉장히 부합리하게, 불합리하게 자기에게 불리하게만 얘기하는 언론의 왜곡이다라는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대선 후보로서는 굉장히 문제 있는 언론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에게 유리하지 않거나 어떤 자기의 뜻을 100% 충분히 설명해 주지 않는 언론에 대해서는 무조건 가짜뉴스고 무조건 왜곡됐다. 그래서 어떤 언론사 같은 경우는 망하게 해야 된다는 식의 말도 예전에 했었잖아요. 이런 대선 후보의 언론관이 저는 가장 우려되는 대목이라는 생각이 사실 저는 듭니다. 김수영 교수님의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뜨거운 소식들 세 가지 준비했는데 하나하나씩 전해드리겠습니다. 어떤 뉴스들 준비되어 있을까요? 함께 보시죠. 돌직구쇼 오늘 핫삼입니다. 윤석열 벽화가 이번에 새롭게 또 등장을 했다고 하죠. 그때 그 위치인데 내용이 좀 바뀌었다고 합니다. 개사과 발언을 그린 벽화가 등장을 했고요. 고민정 의원이 법안을 예고하려다 모교 비하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가 박원순 전임 시장의 태양광 사업의 비리 의혹에 대해서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직접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논란이 됐던 지난번 윤석열 벽화 그 자리에 내용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새로운 벽화가 등장한 셈인데요. 함께 보시죠. 자 이렇게 노란 바닥에 어떤 중년 여성의 얼굴과 손바닥에 왕자가 새겨진 그림과 개에게 사과를 주는 그림과 전두환 전 대통령의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더하고 더하고 더하면 누구냐라는 윤석열 후보를 비판하는 성격의 벽화가 그려진 겁니다. 이 벽화를 그린 장본인의 이야기와 시민들의 엇갈린 반응도 함께 들어보시죠. 광주에 사과를 하러 간다 그러는데 그게 너무 감정선이 폭발해서 이게 솔직히 다 팩트예요. 그냥 사실을 얘기한 것뿐이라고요. 그냥 예술의 한 장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대되는 의견들이 있으면 반대쪽 의견도 그림으로 표현을 해주시는 작가분들이 많이 참여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현상을 이분이 제대로 보고 있지 않나 싶어서 충분히 지금 현상을 요약해서 잘 나타내신 거 아닌가. 화가 했구나. 진짜로 지금 해도 불편할 수가 있나. 저다라는 게 불편해. 손재인 변사님. 저 그림이 윤석열 후보 부인 비방 벽화 자리에 똑같이 등장을 한 거잖아요. 이번에는 서점 주인이 주최한 게 아니라 한 아티스트, 그라비티를 잘 그리는 사람이 본인의 생각을 그렸다 이렇게 보이는 것이어서 예술가가 쓴 거니까 예술 작품 어떻게 보면 표현의 자유의 영역에 포함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보시는 분들이 해석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일각에서는 또 이제 저기가 예전에 그 포스터 때문에 사람들 와서 집회 시의하고 덧칠하고 난리가 나가지고 사실은 그림을 덮어서 없앴던 자리인데 또다시 논란의 소재가 될 만한 그림이 올라와서 또다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게 너무 언론에 주목이 돼서 논란이 되는 거 아닌가 저기에 반대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찬성하는 분들도 있을 것인데 지나치게 민감하게 정치 정쟁화 시킴으로 인해서 이 그림의 어떤 악의적인 어떤 이미지 이런 것들이 덧세워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입니다. 더군다나 저기 어떤 허위 사실이나 왜곡된 부분들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냥 보는 사람들의 생각에 맡기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구나. 그 정도로 여길 것이지 이것을 부각해서 보도도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한가 이런 생각해 봅니다. 박지원 대변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사실은 대선 앞두고 선거일 180일 전 기간에 소속이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 시가제도 사실은 특정 정당의 로고나 이름이 들어가는 현수막을 막 개첩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저거는 사실관계 여부를 떠나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누구나 보더라도 어떤 목적, 누구를 유추하는지는 알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전에 처음에 다른 그림이 있을 때 우리 김영주 의원님이 얘기했었던 것처럼 구청에서라도 계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선관위가 분명한 조치를 좀 취해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앞서도 제가 이재명 후보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소방본부와 관련된 청와대 국민청원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비공개했다 이렇게 청와대는 설명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저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선관위가 행정적인 계도를 통해서 정리를 해줘야 되는 게 맞다,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손정희 변호사님은 어떤 예술의 한 장르로 보고 표현의 자유로 냅둬라. 박정하 전 대면의는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선관위가 이건 단속을 해야 한다. 두 분의 또 이견이 참 흥미로운 대목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도 궁금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핫한 뉴스는요. 고민정 의원이 법안을 예고하려다가 분교 표현을 썼는데 이게 모교를 폄하하는 거 아니냐라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어떤 발언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민정 의원, 청와대 대변인 출신이죠. 블라인드 채용법 발의를 예고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당시 분교였던 경희대 수원 캠퍼스를 나는 졸업했지만 이 블라인드 제도 덕분에 이 자리에 오게 됐다. 그러니까 블라인드가 없었으면 이 자리에 못 왔을 것이다. 경희대 수원 캠퍼스 출신은. 이런 의미로 해석이 돼서 논란이 되고 있어요. 제2, 제3의 고민정이 탄생하도록 동료 의원들의 공동 발의를 요청한다. 그런데 지금 고민정 의원이 밝혔던 경희대 수원 캠퍼스는 현재 국제 캠퍼스로 불리는데 2011년에는 통합이 됐어요. 그래서 분교가 아니라 현재는 서울 캠퍼스와 위치만 다른 이원화 캠퍼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분교가 아니라 전공이 서울 캠퍼스에 없고 수원 캠퍼스에만 있으면 똑같은 학업 성적과 커트라인의 학생도 전공을 따라서 지금은 수원에 있는 국제 캠퍼스를 진학하는 구조가 돼버렸다는 거죠. 고민정 의원이 대학생 때 있을 때는 저게 아니었겠군요. 논란이 일자 분교 표현을 고민정 의원은 삭제하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자, 모교 후배들이 반발을 했습니다. 모교 비하하지 말라는 겁니다. 경희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한 사람 때문에 경희대 국제 캠퍼스 동문과 재학생들은 블라인드 채용의 후광을 받아야만 취업할 수 있는 자격 미달 대학 출신이 됐다. 자기 출세하려고 후배들 앞날 가로막는다라는 글도 올라왔고요. 나도 경희대 국제 캠퍼스 출신인데 블라인드에서는 지금 입시 결과와 서울 캠퍼스가 크게 다르지 않는데 후배들을 엑스무시한다라는 비판의 여론도 있습니다. 김수현 선생님, 이게 어떤 상황인 거죠? 아마도 고민정 의원이 대학을 가던 때는 79년생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는 경희대 캠퍼스가 서울에 있고 경기도 쪽에 있는데 약간 분교 개념이어서 아무래도 서울 본 캠퍼스의 입시 성적이 좋은 편이고 분교 같은 경우에는 학력고사나 수능 성적표 배치표를 볼 때 조금 본교보다는 낮은 점수의 학생들이 가는 학교였습니다. 그땐 한 20년도 더 된 얘기죠. 그런데 그 이후에 완전히 학교를 통합하면서 이거를 성적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전공별로 나누고 공대나 국제학과 이런 쪽의 분야는 경기도 쪽의 캠퍼스로 학교를 가고 또 다른 과들은 서울 캠퍼스로 다니기 때문에 사실상 이 두 학교는 같은 학교고 지리적으로만 너무 한 학교에 다 담을 수 없기 때문에 경기도와 서울에 나눠놓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지금 국제 캠퍼스 혹은 수원 캠퍼스에 있다고 해서 성적이 떨어진다거나 입학 성적이 떨어진다거나 하는 게 아닌데 고민정우회는 자기 옛날에 대학 다니던 세절을 생각해서 내가 비록 본 캠이 아닌 지방 캠퍼스를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라인드 채용 덕분에 내가 이렇게 KBS도 입사하고 결국 이렇게 국회의원까지 되지 않느냐 자기를 뭔가 모델로 해서 이렇게 좋은 취지의 법안이다라는 걸 설명하려고 했는데 그 뒤에 한참 시절이 변해가지고 전혀 이 두 캠퍼스 사이에 차이가 없어졌는데 그럼 지금 국제 캠퍼스 다니는 친구들은 얼마나 불편하겠습니다. 마치 내가 성적이 안 좋아서 국제 캠퍼스에 다니고 있는 것처럼 얘기가 되니까 그거에 대한 불만이 폭발해가지고 고민정 의원도 뒤늦게 그걸 깨닫고서 그 내용을 내린 것이죠. 그런데 이 논란은 사실은 한 발자국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고민정 의원이 지금은 통폐합돼서 수준이 똑같구나라는 것을 몰랐으면 문제가 안 되는 게 아니라 통합돼서 수준이 똑같지 않더라도 쉽게 말해서 고민정 의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현재 지금 수원 캠퍼스가 성적이 조금 떨어지는 분교라 하더라도 저렇게 얘기해도 됩니까? 듣는 분교 학생들은 뭐가 돼요? 불편하죠. 당연히 불편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앞서도 우리가 대권 후보들 말씀 한마디 한마디 이런 것 같고 평가를 했습니다만 이것도 저는 기본적으로 본인이 갖고 있는 인식의 문제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실수했다고 인정을 해서 삭제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은 어떤 생각일까라는 생각 그 다음에 본인이 뭐 발휘하고자 하는 블라인드 채용법안에 대해서 강조하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알고는 요즘 다 웬만하면 다 블라인드 채용하고 있거든요. 굳이 저렇게 해서 마음을 불편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었는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스스로 스스로 학교를 저런 식으로 본교 분교 재단하고 그 다음에 본교와 분교의 학생은 수업 정도가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는 게 이렇게 나온 것 아닌가라는 생각에 저는 굉장히 부적절한 글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재수 회장님 그러니까 저게 이제 수원 경기대학교 국제캠퍼스 학생들이 듣기에는 기분이 나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숱하게 많은 지방대학 특히 지방대학이 소멸의 위기에 처해 있고 지방대학을 나온 사람들은 어디 이력서도 못 내는 이런 상황을 상당히 많이 극복한 것이 사실은 이제 공기업의 블라인드 채용입니다. 그러니까 공기업들이 지금 블라인드 채용을 통해서 학력이 곧 실력이 되는 이것을 막고 있지 않습니까? 학력이 실력이 돼서는 안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공기업들이 블라인드 채용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법 제도를 갖춰주고 공기업이라든지 또 민간기업으로까지 이 블라인드 채용이 확대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법안을 제출한 것이고 그것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경희대학교 국제 캠퍼스 학생들을 좀 불편하게 할 수는 있지만 저것은 우리 사회가 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더더구나 지방대학이 지금 대학들이 이제 벚꽃 피는 순서대로 지금 문을 닫게 된다. 이런 이제 암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이게 뭐 지금 수원 캠퍼스가 또 공식적으로 없어졌습니다. 국제 캠퍼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분이 좀 나쁠 수는 있지만 전체적인 취지는 공기업의 블라인드 채용 그리고 이것이 민간으로 확대돼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뭐 이렇게까지 문제를 삼을 수 있는 필요가 있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인 취지를 좀 봐달라. 바람직한 취지다. 그리고 이미 수원 캠퍼스가 없어졌습니다. 국제 캠퍼스. 국제 캠퍼스입니다. 분교나 수원 캠퍼스가 아니라 국제 캠퍼스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준비된 소식은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가 박원순 전임 시장의 태양광 사업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조선일보는 짜고치기 사업이다라고 제목을 보도하기도 했는데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어제 감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박원순 시장 때 추진됐던 560억 대 태양광 보급 사업의 감사 결과를 발표한 겁니다. 태양광 사업이 560억 원 규모였습니까? 이거 상당히 좀 규모가 큰 사업이었는데 사업 담당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 태양광 정책 결정했던 원전 줄이기 실행위에 참여하며 태양광 업체 임원으로도 활동을 했다. 그러면 본인들이 태양광 업체에서 활동을 하면서 태양광 정책에도 또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은 좀 보기에 따라서 부족절하다라는 지적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70억 원의 보조금을 챙겨갔다. 그래서 조선일보는 이걸 짜고치기다라고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태양광 보급 목표치 달성위에 SH 임대 아파트에 주민 동의 없이 베란다형 태양광을 집중 설치하기도 했었다. 태양광 설치 서울시 주택 중 39.6%가 SH 임대 아파트였다. 그중에는 햇볕이 안 드는 1, 2층에도 태양광을 설치해놔서 발전 효율도 매우 떨어진 경우도 굉장히 많았다라는 것을 서울시 의회의 감사 결과 보고서가 나온 겁니다. 그런가 하면 부실한 사후 관리도 지적이 됐습니다. 2014년, 2019년 설치된 태양광 설비 10개 중 4개 보급업체가 연락두절 등으로 폐업 등으로 정기점검을 안 받았다. 보조금 받고 무상 사후 관리 의무를 피하려 의도적으로 폐업한 정황이 설비업체 10개 중에 4개는 너무 많은 것 같지 않습니까? 그중에 연락두절도 있다면 이건 좀 심각해 보이는데 서울특별시에는 시작부터 사후 관리까지 총체적 문제점이 드러났다. 태양광 업체 14곳을 고발했습니다. 손정인 변호사님, 이거는 법적으로는 문제 없는 겁니까?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죠. 감사 과정에서 부실이라든가 비리 의혹이 있으면 철저하게 감사하고 고발 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의도적으로 폐업을 하고 관련된 어떤 약정된 후속 서비스가 진행이 되지 않은 업체들 같은 경우는 책임자가 있다고 한다면 고의라고 한다면 형사 조치해야 될 것이고 또 고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약정된 기간까지는 어찌됐든 사후 관리가 돼야지 초기 설치된 분들은 저걸 설치해놓고 철거도 못하고 저로 인한 이익도 얻지 못하면 사실은 세금 낭미라는 지적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서울시에서 박원수표 정책이라고 만연히 비판하거나 비난하지 말고 후속 대책도 제대로 마련을 해서 저 서민들이 저거를 애써 설치한 것에 대해서 효용성을 가지도록 지켜주는 역할도 해야 되겠지만 만약에 부실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사후 검증해서 책임자 처벌도 있어야 된다. 그리고 징계 조치까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오세훈 표라는 게 박원순 지우기에 머무르지 않고 새로운 정책으로 어떤 서울시에 제대로 된 아젠드를 설립해서 서울 시민들에게 좀 돌려주는 정책들도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정환 대변인 제주도에서 부지사하셨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부실하게 태양광 사업이 시작됐고 구조적으로도 좀 문제가 있어 보여요. 서울시 정책결정에 참여한 정책결정권자들이 태양광 업체 임원으로 하면서 보조금을 수십억 챙겨갔는데 SH공사의 40%를 몰아주고 주민동의 없이 저층 1, 2층은 햇볕이 들어오지도 않거든요. 그쪽에도 다 의무적으로 설치해놓고 사후 권리도 안 해주고 유도적으로 폐업하고 연락까지 두절하면 서울 시민들의 세금만 상당수 헛돈 썼다라는 지적이 사실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꼭 필요한 곳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서 물론 굉장히 잘 된 케이스도 많겠습니다만 이 정도 비율이면 전임 박원순 시장 때 서울시는 전혀 감사를 안 한 겁니까? 지금 이 상황대로라고 한다면 감사를 전혀 하지 않았고 그 안에서 뭔가에 저는 이 정도 상황이라면 거의 수사기관에 조사를 해야 되는 범죄 행위에 가깝다고 보는데요. 그 안에서 뭔가 이렇게 썩은 일들이 계속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서울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태양광 협동조합 주요 임원들이 서울시 자문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면서 얻은 내부 정보를 바탕으로 태양광 사업을 사전에 준비했다. 이러면 우리 많이 듣던 거랑 비슷하잖아요. 올 초에도 LH 공사 얘기 나오고 지금 한창 시끄러운 성남 문제도 그렇고 그런데 이 내부 정보를 바탕으로 그냥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게 보이지도 않고 저거 나무에 가려서 저건 태양광 안 돼요. 뭐가 되겠어요. 저걸 1층, 2층에 나무에 다 가린 데서 그냥 패널 사와서 갔다 쭉 깔아서 우리 시민들이 냈던 세금 10원, 천 원 이거 가지고 저기에다가서 태양광 업체들 협동조합이라는 명목으로 했던 거 배불린 것밖에. 저는 저걸 가지고 과거 박원순 시장 때 문제점을 드러낸다고 생각하면 저는 또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지금 예상하고 싸우는 것처럼 프레임 싸움이 되고요. 정말 잘못됐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지금 새로 드러내서 저것들을 고친다고 얘기를 해야지 꼭 마치 이거를 오세훈 시장 대 박원순 시장의 싸움으로 몰아나가면서 박원순식 사업이라서 오세훈 시장이 저렇게 했다라고 얘기하면 안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태양광 사업도 그렇고요. 지금 서울시가 하고 있는 사회주택 사업도 저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 2천억 정도가 들어갔는데 올해는 결국 그 목표치 24%밖에 사업을 하지도 않았고 그럼 이 돈 다 어디 갔던 거예요? 이렇게 막 써도 되는 건지 저는 서울시민들이 냈던 세금이 하늘로 날아가버린 거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높아심에 한 말씀 드리면 이 보도의 취지는 태양광 사업 전체가 다 잘못됐다는 게 절대 아니라 태양광 사업과 태양광 장치는 경우에 따라서 매우 효율적인 친환경 에너지 대책이 될 수 있는데 취지는 좋은데 이게 그 효율을 극대화하게끔 서울시에 적절한 관리 감독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다라는 부분을 질타한 대목이다라는 점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달 20일에 오세훈 시장의 발언도 한번 들어보시죠. 서울시 그 배한달형 태양광 보급 사업 있죠. 이 참여한 업체가 보니까 68개에 536억 원의 서울시 보조금이 지급되었고 14개 업체가 보조금 118억 원을 받고 3년 내에 폐업했고 협동조합 형태의 4개 업체가 보조금 77억 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시민혈세를 먹태한 업체에 철저히 조사해서 법에 의해 엄중히 처벌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보조금을 받고 계속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 태양광 가구들을 관리하지 않은 것은 일종의 횡령이나 배임 또 심한 경우에는 사기에 해당할 정도로 범죄입니다. 고발 조치를 완료했고요. 엄중하게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대장동 기소까지 일주일 김만배 씨가 다시 소환이 됐습니다. 검찰은 김만배 씨에게 50억을 추궁했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검찰이 어제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김만배 씨를 세 번째 소환 조사했습니다. 50억 클럽 로비 의혹 연루에 대해서 집중 추궁을 했고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소환 임박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소환해서 물어봐야겠죠. 너무 이상하잖아요. 아들이 50억 받은 거. 김만배 남욱 등 주요 피의자들 구속기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 안에 구속돼 있는 김만배 남욱에게 대장동 실체를 검찰이 다 밝혀낼 수 있을까요? 이게 최대 의문입니다. 교수님, 일주일 물론 사람 자보다 무조건 구속해야 되고 수사해야 된다는 건 반대지만 구속돼 있을 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건 그만큼 적절한 법적인 사유가 있다고 사업부가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적절한 구속기한 안에서 검찰이 최선을 다해서 수사해야 하는 것은 검찰의 책임이거든요. 일주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검찰이 그 책임을 다할 수 있을까요? 구속이라는 건 그만큼 신중하게 검토한 뒤에 결정된 거기 때문에 아주 인신을 구속하는 아주 중대한 사안이지만 그만큼 아주 중요한 의혹을 다루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아주 밀도 높게 술사할 수 있는 기회를 어떻게 보면 검찰에게 주는 거죠. 그 구속기한이 22일 날 만료가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딱 일주일이 남았는데요. 지금 4일 날 일단 김만배 씨가 구속이 됐는데 그 뒤에 수사팀이 코로나 확진자도 많이 나오고 해서 또 수사가 지연되기도 하고 김만배 씨가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서 조사에 불응하기도 하면서 굉장히 수사가 늘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주일 안에 모든 대장동에 관련된 중요한 사안들이 다 검증이 돼야 되는 입장에서 검찰로서는 굉장히 시간을 아껴서 사용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 이것 말고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해서도 조사가 돼야 되고 박영수 특검 딸이 아파트를 분양받은 건 혹은 일가 친척이 100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들 이런 것들도 밝혀져야 되는 것이고 유한기 당시의 황무성 사장에게 사퇴를 종용했던 유한기 본부장이라든가 이런 모든 사람들에 대한 조사가 완료가 돼야 되는데 지금 대선이 한 100일 조금 더 남았거든요. 일단 100일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쨌든 수사 자체가 굉장히 정치적으로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수사를 더 이상 진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지금 한 일주일 열흘 남짓밖에는 시간이 없는데 과연 이 시간 안에 지금까지도 이렇게 더디게 진행돼서 별로 밝혀진 게 없는데 얼마나 일주일 안에 진도를 뺄 수 있을지 좀 우려가 되는 대목입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진도를 얼마나 뺐는지 지금 검찰이 우리가 지금 모르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변호사께서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남은 과제는 50억 클럽에 대한 실체 규명을 하는 것이 핵심적으로 보입니다. 일단 배임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금액을 특정해서 기소 수사할 것이 예정되는 상황이고요. 50억 클럽에 6명, 8명 이름이 나왔는데 관련한 녹취록도 나왔지만 사실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영장 청구 범죄 사실에서도 배제가 됐었기 때문에 이 부분의 퍼즐을 맞추는 것이 굉장히 강건이 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 퍼즐을 맞춘다고 하더라도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국민들이 수사가 좀 미진한 거 아니냐 이분들만 가담을 했겠느냐 이 사람들만 범죄에 가담했겠느냐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특검 또다시 이야기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면 검찰에서는 어차피 특검 갈 건데 라는 생각을 할 여지도 있을 것 같아서 정치권에서 특검을 할지 말지 가능성은 열려있어 보이지만 조속하게 어떤 입장을 정의해야 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특히 각상도 의원 아들 건은 사실은 지금까지 수개월이 진행되도록 각상도 의원이 한 번도 조사를 받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놀라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말이죠. 박정환 전 대변인 검찰 수사를 보면 그런데 곽상도 의원 조사건에 대해서는 조사가 거의 아들만 몇 번 소환이 된 건데 실체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 결과를 아직까지는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수사가 얼마나 됐는지도 위흡하고 배임 혐의와 관련돼서도 검찰이 일단 유동규 본부장 선까지만 조사를 마친 거잖아요. 유동규 위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혐의가 있는 건지 혹은 혐의가 없는 건지에 대해서도 검찰이 만약에 김만배 남욱의 구속기안내까지 수사를 하거나 진척이 없다면 사실은 국민들의 검찰에 대한 불신, 특히 대장동 수사에 대한 불신은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전망도 있어요. 저는 좀 성급한 결론인지 모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검찰 수사는 그냥 뭉개기였고 시간 끌기였다라고밖에 결론을 못 내리겠어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은 곽상도, 권순일, 박영수 이런 오식업 클럽 관련해서 수사도 이루어져야 되지만 국민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건 사실은 유동규 선에서 끝났느냐 아니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이 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알고 지시를 했느냐 아니면 어느 정도 알고 모를 수밖에 없는 구조였냐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해줘야 되는 건데 그쪽에는 전혀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는 지금 검찰 구속기관 시한이 다 만료되는 상황이고 배임 건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립니다만 사실은 지금 검찰이 김만배 씨에 대해서 정리해갖고 한 배임은 이 땅을 100만 원, 1500만 원 받을 수 있는 땅을 1400만 원 받고 팔았느냐 말았느냐 여기서 나오는 배임의 액수이지 사실상 천화동인이나 화천대유가 받았던 그 많은 몇 천억에 관련한 이 사건과는 관계없는 배임 액수거든요. 그래서 저는 본질에는 전혀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시간만 벌고 지금까지 왔었던 검찰 수사였기에 저는 뭐 국민들 여론이 계속 그렇게 되지만 불가피하게 이거는 특검으로 가서 제일 필요한 그 부분 과연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이 건을 알았느냐 몰랐느냐를 빨리 밝혀주고 이 건에 대해서 국민들이 정치적으로 판단을 해줄 수 있게 하는 게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치과 치료를 이유로 돌연 휴가를 썼던 김오수 총장이 기자들을 만났다고 합니다. 전직 대검 대변인의 휴대폰을 대검 감찰부가 본인 참관없이 포렌식하고 이 결과가 공수처로 넘어감에 따라 야권에서는 공수처와 대검이 짜고 친 건 아니냐 하청수 아니냐라고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대해서 총장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검찰총장의 주장은 이겁니다. 감찰부와 공수처에 각각 본인이 총장이 확인을 했는데 연락은 전혀 없었다고 한다. 전해 들은 것 같아요. 연락했습니까? 안 했는데요? 안 받았는데요? 라고 들은 것 같아요. 수차례 초기화돼 사용하던 공용폰이고 포렌식 결과도 안 남아 언론 사찰의 근거는 없다. 대한민국의 비밀은 없으니 믿어줬으면 한다라고 기자단을 만나서 사전 교감이 없었다라고 입을 열었습니다. 전재수 의원님. 당연히 전혀 사전 교감이 있었으면 안 될 일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검찰총장이 사전 교감이 없었다. 저렇게 할 필요도 사실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수처든 대검이든 또는 경찰이든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체계 시스템 안에 있는 수사기관들입니다. 범죄 혐의가 있다고 하면 수사기관에 공조수사, 협조수사 하게 돼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공용폰은 지난번에 우리 소며론사님 말씀을 잘 하셨지만 저는 개인 게 아닙니다. 업무상 개인에게 계속해서 이제 말하자면 업무가 인계되듯이 대변인 폰이 인수인계가 쭉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마치 이제 무슨 하청수사냐 무슨 협조를 했냐 안 했냐 사전에 교감이 있었냐 없었냐 이것은 저 사건과 관련된 범죄 의혹과는 사실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컨트레스 형사사법 또는 형사사건과 관련해서 수사기관들이 공조하고 협조하고 정보를 주고받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만 이제 공수처와 검찰의 관계가 공수처가 검사를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할 수 있는 권한이다 보니까 서로 긴장의 관계 또는 이런 것들은 좀 유지를 해야 되겠지만 한몸이 돼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특정 수사와 관련해서 충분히 협조하고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은 60초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월요일 아침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8시 50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